이번에 해볼 영상은 다음 18번째 레벨 250 개릭 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뽑기는 대포 쏘기로 하고 있으며 와일드 헌터가 레벨 250 달성시 그 뒤에 대포 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수원 겸 선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250은 여러분의 손으로 결정됩니다. 1만원 10% 2500원 0.7% 후원 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. 요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안 키워놔 가지고 사실 없는 줄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답니다. 현재 뽑힌 것으로는 카데나 4개, 비숍 1, 블레스터 13개, 제논 1개, 불독 1개, 호영 2개, 바이퍼 1개, 다크나이트 2개로 확률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5개로 요정도 확률이 됩니다. 이제 52% 확률로 블레스터가 나오고요. 이제 그 외로 48%로 다른 캐릭터가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Angeles 4개,ason 6 bacon 강 NEstate 4개 구나 redポ 침 위영 carre 아 uates board